1.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 참 압권입니다 압권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현안과제 이외의 것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생활인들은 일상이 항상 분주하고 또 눈앞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인들처럼 사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책을 여러 개를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소설계도 문화계가 좌편향적인 그런 분들이 참 많은 데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70대 중반까지 올곧게 목소리를 내놓은 몇 분 안 되는 분이 복걸 선생하고 이문열 선생이죠 그러니까 소위 반듯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소설가가 이런 분들이죠 고은 씨나 황석영 씨나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이런 명성을 갖고 있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태백산명을 전 무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세계관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문열 선생의 이 경고는 계속해서 제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다뤄야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 조언이자 충고이자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이문열 선생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참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거는 보통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이 사고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허둥지둥지름 될 필요가 허둥지둥 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소위 징후나 징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괴뚫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제가 읽었던 많은 그런 문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지금은 지금은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상당한 그런 명성과 음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인텔이지 않습니까 인텔의 앤드류 글로버라는 기억나시죠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는 책을 자서전을 쓰고 또 본인이 몇 번의 그런 암투병을 할 때도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들 어떤 그런 진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 고민해 가지고 의사하게 재언했던 그런 앤드류 글로버라는 사람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1950년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방공의거가 발생했을 때 그때 스위스를 통해 가지고 대학 1학년인가 2학년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들 이 인텔의 앤드류 글로버 씨를 생각하게 되면 그 부모님의 해안에 대해서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앤드류 글로버가 얻었던 영어권 국가에서 인생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굉장히 꾸준히 시킵니다 필사적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여러분들 2차 세계되는 이후에 공산화가 여러분들 진행되기 때문에 좌우익 대립이 엄청 심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좌우익 대립하던 1945년 이후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부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식 세대가 어려워지겠다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가 갖고 있던 목걸이 폐물을 팔아서 여러분들 과외비를 만들어 가지고 영어과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50년에 아마 그분이 부답했을 때 있는 국립대학 최고의 국립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젊은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방공어교가 터졌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스위스로 여러분들 그냥 도피하도록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뭐 아들이 반발하죠 앤드류 글로브가 그러나 아버지가 단호하게 이름들 자르지 않습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스위스에서 할머니가 외할머니인가가 아마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영어교육을 잘 시켜놓으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그 영사관에서 보조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만든 분이 앤드류 글로버죠 지금은 인텔이 조금 주가도 빠지고 경쟁업체인 amd라는 그런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마 한 1, 2년 후면 다시 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어교육을 꾸준히 시켰던 부모의 해안 그리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반공의가 터졌을 때 이것은 버스 날 수가 없다 아들이 뭡니까 뭐 반대한 데 불과 단호하게 부모가 뭐죠 바깥으로 엑시트 탈출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부모들은 알았던 거죠 이 문열 경고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장은 아주 주옥 같은 문장입니다 제가 직접 듣지 않았지만 이렇게 문장을 잘 다듬어준 인터뷰를 수행한 기자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제일 미칠 것 같은 건 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가 한 문장이 빠졌네요 가장 중요한 문장을 제가 빠뜨렸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미칠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관이나 민이 이해하고 일상생활이 그냥 집단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37년 동안 이천이라는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는 그런 곳에서 37년 동안 생활한 이 문열 선생이 지금 느끼고 있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일상생활이 그냥 집단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중앙에서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방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 동원한 척 사람과 다른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동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이제 이문열 선생 같은 세대가 가고 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나 이런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많이 없을 걸로 봅니다 마지막 세대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문의 칼럼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필력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대에 비해가지고 지적으로 많이 낮아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에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한 곳이 도해지 생활이니까 못 느끼겠지만 37년 동안 이천이란 지방에서 이런 생활한 이문열 선생 눈에는 일상생활이 그냥 집단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존의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우파 여러분들 진영에 있던 사람들도 깊이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냥 권력 노름만 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전혀 뭡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기자가 딱 여러분들 캐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작용화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거일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아버지가 북한으로 넘어가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한양대학 서강대학교에서 민족학을 크게 여러분들 정립하는 데 기여했던 김열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다 여러분들 유복하게 생활하다 다 북한으로 넘어가 가지고 가족들이 죽을 고생을 한 그런 자제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60대 70년도 하더라도 체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연자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생 성분으로 보면 이문열 선생이 말씀하시다시피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고 이미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문열 선생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파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제가 우파가 되기는 좀 나쁜 조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퇴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요 제 아버지는 공상당이 좋다고 어린 5남매 30세의 마누랄 불구둥이 속에다 던져버리고 당신 목숨을 부재하겠다고 북한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문열 선생이 참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놓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서강대학 교수를 지냈던 돌아가신 김열규 선생이 행한 마지막 인터뷰도 중앙일보에서 했죠 경남 고성에 내려가 가지고 그때 김열규 선생이 울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38선을 넘어가지고 평안 어딘가에 아버지를 찾아서 아지트에 찾아서 아버지를 만나러 간 기억을 이야기를 하면서 김열규 선생이 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생들을 살 수 있냐고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중앙에 사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모르지만 37년 2000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문열 선생이 지방 차원에서는 집단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그것을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작용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문열 선생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어디에도 없고 이미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변화의 징후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20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고 뻥을 치고 50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고 뻥을 친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래 제 입에서 예사롭게 뭐가 나옵니까 윤석열 정부는 딴 정부가 아니고 그냥 5년간 산소 마스크를 딴 정권이다 그렇게 그냥 제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 산소 마스크를 떼었을 때는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이문열 선생의 경고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세대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는 겁니다 복근이나 이문열 같은 소설가들은 쉽게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주는 마지막 경고가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정신들 체리라 이야기죠 배에 밥 들어가는 것만 관심 가지지 말고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본인들이 취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공 박사님 무슨 그런 걱정을 지금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문열 선생의 100%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5년간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다 대통령 놀이하고 이러면 지내기에는 너무나 귀한 중요한 그런 대한민국의 분기점에 해당한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걸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잘나가서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그냥 그쪽에 실수로 대통령이 된 거죠 실수로 실수는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거지 두 번 세 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참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봐야 그냥 정신들을 체리는 거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